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유럽항로 운임이 4개월 만에 다시 200달러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상하이 항운거래소가 10월 9일 발표한 중국 상하이발 북유럽항로 운임은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25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항로는 지난 6월에도 3주간 200달러대의 운임수준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후 지중해양로 운임도 244달러로 하락했는데요. 중국 국경절 연휴에 따른 물동량 감소와 고질적인 선복과잉이 이어지면서 운임이 약세를 띄웠습니다. 4분기 들어 해운기업들은 대대적인 선복 감축에 나서고 있지만 수요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운임회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상하이발 북미항로 운임도 침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 서안이 전주 대비 94달러 하락한 1,197달러, 미 동안이 119달러 하락한 2,19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대형 선박 투입이 표면화되면서 북미항로 역시 운임상승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